근데 이번에 화팩새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드래요? 행복해로임 시호험 뭘 어떻게 생각해? 그거 퍼트리는 사람이 낫네 기대했는데 운명식스에서 나오는 소식의 대부분이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최신 소식은 알아야 되는 게 근거가 뭔가요? 그거요? 몰라 많으니까 그냥 날 믿어요 그냥 날 믿어요 그것만큼 강한 근거는 없네 나보다 정보가 빠를 자신 있으면 나보다 정보가 빠를 자신 있으면 그거는 아닌 거 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닌 거 같단 말이에요 징병이 나올까? 이번 학기 개꿀인듯 중간고사도 안치고 전부 4강의 절대평가야? 껄껄껄 글카사양이 어케되나요? 2070 슈퍼요 그쪽도 그래요 키키키키키 절대평가면 진짜 개꿀인데 저도 2070S15 아직 1063픽은 천여기라 이 말이야 5년은 더 간다 이 말이야 궁합 어서와요 궁합 와 뭔데 존나 부드러 2080이라도 장착돼 CPU는 인텔인 2070 슈퍼요 아씨 난리 났네 난리 났어 2080 은혜야지 짱궁병 궁붕은 킹만족에게 멸망한다 CPU 뭐 다심 라이젠 2700일까 2080은 그거 하나로 100만원 가까이 하지 않나 요즘은 암디야 암디 킹만족 킹받네 AMD 2700X 이어 3700X 아 부디카를 모으는게 맞았네 아 부디카를 모으는게 맞았네 플러 디자인이 족같아 그동안의 대출사기에 킹만인이 천벌을 내린다 에텔 에텔 이 게임 조직했네 자 150만원이면 2700일수도 있을듯 병력 쌓야겠네 도르마무 둘다 CF했어 거란족의 침입 아 뭔데 아 뭔데 아 뭔데 지랄이야 암드 기쿨 vs 인텔 기쿨 암드지 궁예 궁예가 나라를 지같이 통치해서 프랑스의 도적이 들끓는다 저 저요 전천벌 짜증나게 구네 거거 맞다 상당히 짜증나게 구네 암드 기rés 아이씨 tre 뭐하는거야 이거 아이씨 드디어 뭐하세요 나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아 저 비상 참여하는게 맞았나? 용병 바꿔야지 나는 콩고가 싫어 책장 4 해야지 콩고는 종교도 못만들면서 왜 현세의 악마 찾음 종교를 믿는 애들이니까 만들지 못해도 궁예가 프랑스를 통치하니 당연히 도적이 들끓죠 도적하니까 마블 생각나네 마블하고 보통 정글 스타트라 전쟁걸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내 정쎄서 문화총량 미친듯이 늘려둘 궁예는 모름지기 왕건한테 빨리 날아 물려주고 객사에야 아 나 일꾼 뽑아야되지 않을까 농무제 아 농무제 어디야 연구어 일단 이 아우가 무르프 아이 빡세란 말이야 생각보다 동작 세턴이라나봐 어 잠깐만 보호전쟁 강이다 이거 아님 나한테 온 걸 아 형님 이러지 마세요 어 궁고랑 어 좋아 군동이다 이거 이러면 궁고 조짓대에 큰 도움이 될거같아 금망치 송수로 못짓는 도시에도 산업깔면 이득인가요? 아 이득까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송수로 깔아요 거의 무조건 도시에 상업단지 인접보스가 증기 증기가 아니야 그 빠락발전소와의 궁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런 어지간하면은 글쎄요 칭력이 맞는것 같거든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건설자를 밑으로 빼서 약탈 못하게 합니다 야 이거는 상 상가보다는 상 심지들을 뭐지 기알알와 생각 좀 해주고 이윥이요 상지 악쇄요 하아 저거 아 상중문전지 있는게 맞아 그치 저거 싸우잖아 싸울겁니다 싸악 털거에요 왜냐면 같은 데리고 있는거 킹구 끈이대에 먹이지 어 다행이다 이제는 실수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야만인 개빡치네 제국근이대에 스파이 장군이면 전투력 기극근 킹만인 근데 진짜 많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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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고 내가 일깨워줘야 하는거야 그럼 아 아 그럼 당연하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그냥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은 자본으로 치러야 되죠 아 왜이래 왜이러는거야 도대체 네 질산 없으면 접어야 돼요 게임 있겠지 보통 있지 홍보는 아예 멸망시켜도 되겠는데 미레네 있어도 좋을 것 같아 이네네보단 역시 마라코폴로가 나왔나 킥러코 갈로보다 나은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킥러코 갈로가 제일 좋은거 같다 난 지금 당장도 영엘하러 갈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영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의 맛이 들렸기 때문이지 오랜만에 재우큰이들을 아수수료 0.9 155 후원이라면 당장 가는 궁예 ㄷㄷ 자본에 잠식당한 스님 키키키 아니 근데 먹고 살려면 다 그렇게 해야돼 무슨 얘기하는거 자본에 잠식되더니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우리는 결국 다 먹고 살려고 이러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는 숫자를 늘려야되겠는데 아 먹고 살려고 키키키키 궁예가 궁예했다 잠깐만 잠깐만 어 영국 코로나 때문에 국가글로 못하게 됨 근데 알바가 안구해진 껄껄껄어 아 진짜? 국가글로 막아버렸어? 코로나로? 그거는 생계가 급한 친구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한 말그대로 장학금인데 그걸 막아버렸다고 하면 돼 네 저도 해봐서 알지만 사실상 장학금이거든요 국가글로랑 그걸 막아버리면 죽고 살지 말 나는 얘기 말 나는 얘기 취업도 안되는데 알바조차 취백하다 다 취업했는데 퇴사하고 싶구나 응아 어 맞아 내 친구 오늘 최종력적 붙었다더라 그래도 편의점 PC방같은거 구하는거 저의 그 아주 친한 친구 최종면접이 붙었다는거는 이제 취직을 했다는 얘기지 궁합 궁합 어서와요 마그누스 활용법은 따로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숲지가 있는 도시에 마그누스를 기면 됩니다 사장 코로나19 역화로 무기한 고용 연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실 코로나 아니어도 무지는 각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오 상업단 인접법 그쵸 그죠 조소기업 월급 20% 반납하기 오어 퇴사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그런식으로 하진 않아요 게임이 뭔가 스무스해짐 화면 넘어가는게 부드럽네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고니가 가득 차고 나도 피방 가면 저런 느낌 나는데 기분 탓인가 아 맞다 얘네 이제 꿈에 뽑아야겠구나 새로운 막 지금 많이 필요할거같아요 2070에 라이젠이 3700이요 오태수마는 아치자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도자라서 아치자원을 팔면 딱히 받아줍니다 기억을 해도 돼요 인터넷 철원이 왜 방제냐고 철터넷 인원 철원은 나의 도심지구 문테수마 나랑 다른 사치자원이라니 너의 병사들이 노예가 되는걸 봐야겠나 이러노 질산이 없네 어? 없어? 아 미친 아 왜 이러는거야 도대체 지질 질산이 없으면 빡침 비읍 비읍 범람원이 있는데 질칼이 없다니? 영엘각이다 영엘각이다 카오키아 터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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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안될걸 아 와 브라질 순식간에 다굴맞네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야 알렉산더 된다 네 띠니토르 아저씨도 아 네 나 쥐산 먹어야 돼 카오키야 아 진짜 아니 뭔데 할 말이야 없게만 지산 없는 프랑스는 우우 없는 문명이지 궁합 오랜만 아이씨 짜증나네 왜 질산이 고재라뇨 제발 제발 오 오 다행이다 아 뭔 줄 알고 싶어 민자로 나도 예전에 프랑스 하다가 질산 안 떠서 게임 꺼버렸는데 패스트 정두기 저게 핵심이에요 이렇게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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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신자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개몽 아 개몽 못갔네 근대보단 네 노질산이요 네 노질산이요 좀 뻑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아우키야 뒤지겠는데 사기꾼 어쩔 수 없지 기병대랑 흉갑 끌고 질산당 먹으러 가야지 아 근데 분위대 없으면 쉬워 얘는 의미가 없는 문명인데 와 여기 극장가 지금 대박이겠네 우리친구 아 아 아 이게 마그로스 있을 때 습지 배워버리는 전략이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아 죽어 왜이렇게 부족하냐 그거 다 빼고 시작하는데도 그러네 에이.. 이러니까 좀 낫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아니 근데 질산이 없으면 안돼 나 어떻게 해야되지? 질산 없는거? 점점 트위치 시청자 느는 것 같다 계속 광고를 꾸준히 한마누로 늘게 돼 프랑스는 무조건 샤토인가요? 예! 보여드릴게요 왜 프랑스가 좋은 명인지 질산 나오는 도구가 없나? 있을거에요 근데 이 짐 카오키아가 질산을 줬었는데 뭐그랬어? 오케이 주거 충분해요 굴드도 충분하고 이제 이제 하나 아 무너지고 울리는 것 밖에 안남았구나 다섯만 이제 외들 할께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지 프랑스는 외교시정이랑 스파이는 잘 써도 샤토는 안쓰는데 그렇게 되죠 샤토를 안쓰게 되죠 근데 그거는 고대시대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돼요 샤토를 잘 쓰기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OCT거든요 도망간 CT 숫자가 많이 들어와서 아 근데 질산이 없어 질산이 아 진심 질산 없는거 개호반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배수비호구나 궁합 궁예님 컴업을 하셨나요 네 했어요 샤토퐁이 죽이지 홍구 근위대 없으면 못돌지않음 더 빠른 도르마무 드디어 배너로드 궁잔디움 보는건가 겐적으로 옛날 샤토가 사기였는데 아 지금도 충분히 좋아 왜냐면 도르마도 궁예님 엔수 도르마도 궁예님 도르마도 궁예님 도르마도 궁예님 홍경님 궁예님 어서와요 아 얘는 우와 부족하네 에이 말도 안 돼 프랑스인데 딴 것도 아니고 프랑스는 무조건 전쟁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군주제 성벽 죽어주는거 졸쓸데 없는데 폐지될라나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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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콩고를 라마르시에즈 하셔야죠 아니 해야되는데 없어어 질산이 없어 씨바 키키키첩 보망이라도 써야지 아니 질산이 왜 없는데 아니 질산이 왜 없는데 아휴 지럽지 키키키 끝 영해로 곧 출발합니다 뿌우 뿌우 콩고 운반자의 사회불안 일으키면 재밌을 듯 극지방 쪽에 없나 키키키키키키 아 저는 질산 없으면 도시 먹는거 포기하는데 보여주시는 부분입니까 제국 근위대가 머스킷 대체인 이것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위 한 덩이만 있으면 되는걸 대체 아니고 군사전략 유유 아아 진심 씨바 억방금 기사로 르네상스 들이박는 상상함 남쪽에 몰려있네 남쪽에 몰려있네 야 이새끼 왜이렇게 동식과를 많이 먹이냐 미친놈일까 먹을 수 있나 모르겠다 쟤 쟤 먹어야되는데 석탄은 잘나오겠다 미친놈일까 석탄 잘나오는게 의미가 없는 시점이라 지금 이전에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는데 흠 아이씨 타버리 네 수빈 타버리 아.. 먹을 수 있으나 모르겠다 아 운 척 다 둘 둘 셋 넹 먹어야만 하는데 말이야 도시 하나 양도해달라 하면 해주려나 키키 안하지 내가 먹으러 가야지 뭐 근데 진심 프랑스로 질산 안 나오면 게임하기 싫더라 근데 가뭄 떠도 광산은 안 터지네요 아 아 인쇄술 먹어야되는데 그래도 재시작은 안 하네 아 저거 먹어야돼 저거 기술자 무조건 먹어야돼 한턴 차로 저거 기술자 먹어야지 킬바까지 먹고 저거 돈을 너무 막 쓰진 말자고 방울은 숨겨있으니까 아 이거 참 어떻게 하는지 이거 불치 아프네 진짜 이 세수로는 찍어야 되는데 이 세수로 어찌 가면 찍는게 맞고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왼쪽이 맞아 얼마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근데 불가사의 하나의 가치는 커가지고 얼마야 545볼트 얼마야 545볼트 얼추 가능은 하겠네요 545볼트 545볼트 사야지!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황금기도 황금기구요 네! 일단 사는게 맞아 단다르프 가져가고 소마시 전쟁 들어가있죠? 안들어가네 살짝 아쉽네요 안들어간거 그리고 얘는 극장가 돌릴게요 저는 영묘을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골로니아 만나구요 알았어요 영묘사 진짜 일단 아 뒤졌어? 네 길드 들어가면요 생산력을 위해서 성경을 써야될 때가 왔고 과학력보다는 장인을 넣어주는게 맞겠죠 장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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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딕건축하고 장인으로 충격 장인으로 한국인 역사 졸업 도둑건축 넣었으니까 밀레투스 지어줘야되구요 얘는 캠퍼스야 그리고 힐와를 120골드로 건설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안과제에 모금업자 사구요 쓸모가 있을거에요 언젠가 돈을 일단 더 벌어야되서 150골드로 네 이때 힐와를 지어주면 되요 두개를 넣어서 밀레투스 두개 넣어서 힐와를 생각하고 싶구요 밀레투스 밀레투스 아 그치 1승 넣어야되 전쟁준비합시다 그리고 기타이랑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한다는게 좀 짜증이 나는데 어쩔수없어요 펄도 없어 펄이 아니라 체설을 뚫었으니까 이제 조선툴크 군사전설툴크 군사전설툴크요 이지대까지 뚫어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 극장가 먼저 뚫어야 된다 극장가 프로젝트를 뚫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너는 왜 개척자를 또 뽑고 있니? 안돼 개척자를 또 뽑지마 여기서 공성탈 뽑아라 네 꽤 낫겠네요 네 다음 턴에 킬와를 완성되구요 카디프 아 볼루니안 먹을 수 있다 네 킬와먹었어요 킬와먹었어요 나이스 킬와먹었어요 킬와먹었어요 나이스 오케이 불가사이 먹을 수 있는 친구들 덕분에 킬와를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반작풍구가 운반작풍구가 항만 불가사의 북은 꺼두셨나요? 네 저는 그냥 껐어요 뚫어주세요 뭘 넣어야 되지? 진짜 카디프 하나 넣어줄게 1점이 부족하네 1점 부족하구 좀 짜증나는데 말을 좀 살고싶은데.. 할 데가 없네.. 그게 비싸야구요? 관심있네 스키타일을 공개비난을 해봅시다 오우.. 6살벌해요 검사 숫자분이 5텐내로 1점만 더 벌면 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1점 버는게 그렇게 어려울건 아니고 순지 여기 3인점 만들어야겠지 일단 상반을 먼저 완료를 시켜줄게요 그냥 저한테 필요해보이는 거 정사 뽑기 시작합시다 슬슬 다음 턴에 예술가 나온다고 다음 턴에 나오겠 어? 이거 이러면 캠퍼스야 근데 캠퍼스가 없네 상업중심지 그래서 지오바니 메디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러면 이거 이러면 나 걔를 키타일을 도시 석궁경을 들어야해 뭐 그래도 석궁경만 있어도 어렵지 않을거라서 나머지는 도시 하나만 부수면 비싼 칼륨을 통해서 이 집으로 파이큰샷 뽑아야 될까봐 아니 이거 파이큰샷 밖에 답이 없는데? 진짜로? 파이큰샷 타고 봉성탑으로 도시를 밀어야 되는 현상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 상황을 어쩔 수 없죠 그게 대세라면 얘 왜 이렇게 생산력이 없는데? 부정치 20% 왜 20% 어? 왜 20%지? 나 지금 도시 안먹었는데 뭐지? 왠지 모르겠네 저한테 지금 등대 지을 때 보정체 20%가 왜 있는지 아시는 분? 대세라면 왠지 모르겠네 이해할 수가 없네 이거 그게 왜 있는거지? 모르겠네요 인디게임 왜 있지 저게 일단 뉴턴은 확실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성? 자금성이라 일단은 목노재가 맞아 이동에 대한 정보전투력 보너스가 엄청 높죠 프랑스는 외교시장에 의한 전투력 보너스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명이에요 전투력 보너스는 확실히 전쟁을 하고 싶으면 그냥 프랑스 뽑고 막무가내로 병력 굴리는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전투력 시작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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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제 넣구요 어.. 복권계약을 넣어주고 오! 훌륭해요 아 저기에 아마도 특수지구 지을때 보너스 20% 받는게 있을걸 근데 쟤는 등대 지을때인데 왜 보너스 20% 받지 이상하다 어 아닌데 보정치 20%가 2시 점령 안했는데 왜 들어가는거지 아 안돼 카이크앤샷이 생각보다 좋은 선택일수도 있겠다 왜 20%가 좋아 카이크앤샷이 기병상대로 전투력이 높거든요 그죠 저는 다행히도 카이크앤샷을 뽑을 수 밖에 없는 상대방 기병을 많이 뽑는 카이크앤샷이랑 싸워야 할거 같아서 아 네 이러면 너무 못추네요 특수지구 건설시 플러스 20% 어 메디치 먹는다 지오반이 메디치만 먹으면 돼요 아 아 아 액장가 또 굴려야 되네 그거 효과 다시 보여줄 수 있으신지 그거 효과 다시 보여줄 수 있으신지 기다려 봐요 왜 20%가 들어가지 나 지금 적도시 점령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분명한거 치고 못갔죠 희한하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뭐지 진짜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어디가면 유턱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못받네 이제 상업중심제 한번 돌려주고요 합동전쟁으로 브라질 도시 먹힌게 적용됐나? 그럴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 안될거에요 내가 알기로 그렇게는 적용 안될텐데 그렇게는 적용 안될텐데 무리 прев Elderly 그런게 네 주화개혁가고요 슬슬 전쟁에 들어갈까요 막강한 외교시적 전투력 보너스 앞에서 우리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질 겁니다. 임무 25%만 뜨면 난 부자다. 오우 살벌하네. 좀 세진 않은데 약할 뻔하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저 위인들 다 먹는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괜찮네. 저거 공성탑 근접이랑 대기병만 적용 아니었나? 네 맞아요. 지금 대기병을 준비하고 싶어요. 아직은 앙치행 레짐이에요 저도. 따라서는 뽑아야 되겠네 이거? 아이씨. 아 여기 뚫어야 됐네 저기. 난리 났네? 아.. 아 지.. 먹어야 되는 위인이 너무 아나? 네 이제 뜹니다 어 제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위인이 지오바니 메디치라서 저 위인은 꼭 먹어야 합니다 벌짝 슬롯의 가치가 엄청 커요 조금 큰게 아니라서 둘 다 사이 하나 급이에요 은행까지 지어주는거 생각하면 죽여야지 여기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그 사이 하나 삼겨드리기 내가 더 이중 사이 하나